다음 주에 만나요 망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망코 좀 보여줘 흠 이런 느낌으로 흠 흠 흠 다음 주에 만나요. 자, 고고는 잘 마세요 널 먹어야지 짠 짠 짠 물을 풀어 물이 eerste 지켰지 물을 다 먹어요 깡쿡 건너오나 해봐 안돼 안돼 깡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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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찍었냐? 여긴 안될거같아 짱따리의 슬픔이다 귀여워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모랑 이제 얼굴만 안나오고 이제 얼굴만 안나오고 이제 얼굴만 안나오고 얘가 왜 그때 이거 왜 그때 백신 맞았을때 그럴거같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구 왕파야 마구 왕파야 인기가 없다는 악마구 너무 행복하소 여기다 있어? 응 야호 여기 눈 때문에 딱이다 다쳐 조심히 여기 미스러지면 다쳐 신나 어떤 일이야? 이거 엄청 만만한건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오레기 나한테 붕글붕글라 망코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다쳐 표정이 확실히 거기랑 거기 같지 않다 여기는 경계에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렛츠고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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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쪼만해 갖고 왜 뒤에 올라가 있는거 좋아하지 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